자 여기 보시면 봄 봄 봄 봄 봄이 왔네요 하나가 함께 행운이 깃드는 봄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는 벚꽃축제 한다고 했는데 자 하나손의 봄의 777 럭키 세븐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안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777 일단은 우리 설계사분들도 지금 들어오셔서 많은 공부하시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신체 7가지 부위에요 그래서 777 상해보험 777 상해보험이면 혹시 저기 메리츠 이런 데처럼 상해 염자 이런 보장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 보호망에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경증 역시 예상이 맞았어요 7개의 타박상, 긴장 7만원씩 상해 재활치료비 3만원 합의 1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는 중, 등, 증, 골절이에요 70만원 그리고 상해 재활치료비 3만원 합의 73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사뽈이님 헉 졸려서 자야 하는데 제 영상 보다가 주무셔도 돼요 제가 자자한 것처럼 조용히 살포시 설명해 드릴게요 잘 자요 성시경 같았나요? 토할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중증, 으깸 손상, 그 다음에 절단이에요 상해 재활치료비 약 7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여기서 3만원까지 더하면 703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허리 삐끗 진단비가 7만원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반병원 재활치료비 통원시에 총 35만원까지 그리고 봄맞이 대청소죠 짐정리, 손목이나 허리 삐끗 했을 때 요추, 염자, 긴장, 그 다음에 손목, 염자, 긴장 이런 게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증상해 그리고 14만원 7만원 플러스 두부이죠 14만원 재활치료비 21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두 번째로는 발목 골절로 3일 입원 후에 재활치료비 10회 했으면 총 166만원 그래서 우리 상해쪽 유형급수에 일하신 분들은 이런 777 상해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운동이나 유형급수뿐만 아니에요 취미활동, 등산 중에 발을 헛뛰어서 발목, 골절, 팔꿈치, 염자 있으신 분 특히 경증상해나 아니면 중등증상해 70만원 아니면 재활치료 39만원 통원비 5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 1인실 입원비죠 7만원 그래서 합산 60만원까지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났던 삼성화재나 타사처럼 지금 종합병원 1인실이 20만원 상급종합병원 1인실 5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총 6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말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설계사분들은 솔직히 본인계약 가입이 안 되거든요 모집자 본인계약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업계 누적을 안 본대요 업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그 전에 삼성화재나 아니면 현대해상 KB 1인실 60만원 가입하신 분들 아 나는 두세개 더 가입하고 싶은데 가입 못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초반에는 중복가입 중복보장이 되었지만 지금은 중복가입을 아예 막아놨잖아요 업계 누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달 4월달 한 달간은 타사 중복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업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는 무사고 계약 전환 할인이 가능해요 여섯 번째로는 건강 고지형 역시 10년 입원수들 안 했을 때는 10년 고지형 뭐라고요 약 6형이라고 하죠 6형 고지형으로 가입하면 매우 저렴하게 약 38%까지 할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질병 상해 최고한도 설계 가능한 일곱 종이 출시가 되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슈는요 한 증권에 제한되는 일곱 가지에요 통합 진단비 5종 그래서 777 상해보험과 종합병원 1인실 최대 20만원까지 그리고 상급병원은 최대 50만원 상급종합병원과 일반종합병원 합쳐서 6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 암 유삼제 특정치료비가 최대 5년간 1억 그리고 암 특정치료비가 1억시 5년간 5억 이 모든게 할인이 되구요 그리고 무사고 10년간 네 10년간 입원수술 안했으면 38%까지 할인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대박이라는거죠 건강고지형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런 부분들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겁니다 어 미래구스님 안녕하세요 네 우왕 밤새도록 보호막님 네 제가 좀 늦게 들어온거 11시에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배고파서 밤 늦게 먹냐고 어 제가 좀 늦게 좀 어 이렇게 라이브한거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어린이보험이죠 어린이 다시 부활됐습니다 1040 보험료가 7% 이상 인하가 되었어요 3대 진단비 약 9% 정도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16,000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15,000원 14,000원 가입하신 분들은 12,000원 4,900원은 4,000원 35,000원은 32,000원 그래서 어린이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3월달에 좀 억울할수도 있겠지만 어린이보험은 보험료가 좀 인하가 되었구요 성인보험은 보험료가 인상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1040 어린이를 위한 7가지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통합암진단비 남자는 8번 여성은 9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통합 전야도 남성은 7번 여성은 8번 전야비 뭐죠 C77에서부터 C80까지 전야비죠 세번째로는 통합상해진단비 부위별로 777 7개 보장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통합 내열관 심혈관 질환도 뇌는 6번 심장을 7번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상해질병치료지원금도 정신과 요양병원 치과 산부인과 선천성질환 급여 본인부담금 이런 모든거 그리고 상해질병 질병 1호종 수술 1회당 매회지급 동의질병 재수술제도 모두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하나손해보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신암치료 3종이죠 암특정치료비 암특정치료 지원금 이게 따로 신설이 되었다 자 지금 여성 시그니처 여성 전용보험이죠 약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보험왕 덕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왜냐 홍보도 많이 들었고 저희도 많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무사고 계약전환 약 75% 정도 저렴하구요 암 같은 경우는 11회 부위별로 각각각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구요 시그니처 럭키 세븐 베타적 사용관으로 일단은 여성통합 최대 11번까지 보장이 되고 유방암은 최대 1억 5천까지 그리고 여성 시그니처 전용보험이다 보니까 여성을 위한 여성생애 1호종 작은 군종시의 관열이 와 미쳤네요 최대 5백만원까지 난임 난임 출산 특화보장도 난임 진단비 난임 치료비 난임 치료 후 산후관리 출산 후 5년간 보장이 되고 출산 관련 서비스도 출산 후 1년간 나빔 면제 나빔 유예까지 레디 헬스케어 난자 동결 시술 우대할인 난소 기능 검사까지 무료로 해준다는 겁니다 종합 간편이에요 즉시 인수가 288종 그리고 건강고지형 가입도 2형 6형 38%까지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정마사님 시그니처도 4월에 가능하군요 가능합니다 통합 진단비도 5종까지 이 모든걸 가입이 가능하고 약 4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최대 5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에요 일단은 50만원 이상부터 보장이 국내 최초에 되는 상해 질병치료지원금이죠 병원비 내가 쓴 만큼 급여와 비급여 합산해서 일단은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최대 20년간 보험료가 변동없이 20년 갱신 정신과 유암병원 치과 산부인과 선청성 질환 이 모두가 보장이 가능하고요 바로 보장 암담보도 45종이 면체 감액 없이 할증도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305 초간편 보험이라서 입원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305 고지 355 보험료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일반 교통사고도 급수만 무관하구요 한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최대 2억 타사는 똑같지만 우리 20주 이상은 1억 5천 그리고 10주 이상은 1억 그리고 6주 이상은 3천 타사보다 1,2천은 좀 더 높게 가입이 되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도 역시 한화가 대박이라는 겁니다 자 루키님 안녕하세요 반갑구요 서리 쏘미님 이 밤에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구현선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2부 라이브 네 맞습니다 일단은 늦게 들어오셔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구요 일반 교통사고 중상해 4급부터 14급까지 대인 형사 실손 자동차 변호사 선임비 7천과 1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동차 사고 11등급 특히 뇌진탕 어 선생님 어지러워요 우우 요즘엔 물론 뇌진탕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뇌진탕 비골골절 손가락골절 발가락골절 하면 11등급 11등급의 타사같은 경우 30 40만원밖에 보장이 안되지만 이 한화는 100만원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정말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뇌진탕 아시겠죠 엔진탕 뇌진탕 뇌진탕 알겠습니다 엔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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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